정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정비사업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시범 사업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 3주 넘게 지났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공공재건축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시장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강남에선 개포 우성 7차가, 강북에선 성북 1구역과 청량리 6구역 등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 시범단지로 선정되거나 검토된 상황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여기에 리모델링 사업도 공공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용적률을 300%까지 늘리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10에서 2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과 함께 추진할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한 이촌동 등은 이미 용적률이 300%여서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공공 리모델링 사업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 정비 사업이 자리 잡기 위해선 재건축의 사업성이나 재개발 보상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재건축을 억누르겠다는 정책 기조가 있어서 그 반대로 리모델링이 대안이 된 겁니다. 그게 사실 별게 없어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공이 들어가면 사업 추진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관건은. 공공이 기존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안은 아직 없어요.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공공 정비 사업.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종우입니다.